들깨도 풀캐는 팁이 있습니다. 지금 풀이 이 정도 자랐을 때 이게 뽑아줘야지 얘네들이 기를 못핍니다. 이제 날씨도 서늘해지고 휴가가 끝나고 나면 날씨도 서늘해지고요. 들깨가 점점 크면 얘네들이 기를 못핍니다. 그래서 풀은 더 이상 안 뽑아도 들깨 빌 때까지 안 뽑아줘도 됩니다. 요정도 크기에서 뽑아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. 이제는 얘네들 풀 피가 죽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요런 거 대줘야지 아무때나 풀 뽑아준다고 준 것도 아닙니다. 이제 절대로 얘네들 풀 못자랍니다. 이렇게 다 뽑아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